1. 살려올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제 손으로 벌어서, 제 땀으로 벌어서 밥을 먹고, 밤낮에 생각하는 일도 어떻게 하면 쌀을 많이 지을까? 어떻게 하면 거름을 많이 만들까? 어떻게 하면 가마를 많이 짜서 어린 것들 설빔을 해줄까? 2. 집에 먹이는 소가 밤에 춥지나 아니한가? 아침에는 콩을 좀 많이 두어서 맛나게 죽을 쏘어 먹여야겠다.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다오. 서울 사람들 모양으로. 3. 어떻게 하면 힘 안 들이고 돈을 많이 얻을까? 어떻게 하면 저 계집을 내 것을 만들까? 저 사내를 내 것을 만들까? 이런 생각은 할 새도 없지요. 4. 나는 살려올이 그립소. 당신은 어떻소? 당신은 살려올 가서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건박하게 땀 흘리고 남을 위하는 생활을 할 생각은 아니나오? 하고 승은 정선을 바라보고 한숨을 쉬었다. 4. 내가 살려올 가서 무엇을 하겠어요? 나 같은 것이 거기 가서 뭐 할 게 있나? 하고 정선도 한숨을 쉬었다. 5. 왜 할 게 없어?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김도 메고 그리고 또 틈이 있으면 동네 부인들과 아이들 글도 가르치고 또 당신 음악 알지 않소? 동네 사람들 음악도 들려주고 5. 왜 할 게 없소? 할 게 많아서 걱정이지. 할 게 없어? 서울서야말로 할 게 없소. 서울서 뭘 한단 말여? 6. 당신 학교 졸업하고 나서 무엇 한 것 있소? 당신만 아니지. 공연이 농민들이 애써 지은 밥 먹고 여 직공들이 애써 짠 옷 입고 그리고 사람들 많이 부리고. 7. 그리고는 하는 것이 무엇이란 말여? 서울에 있겠거든 무슨 좋은 일을 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저 먹을 밥. 저 입을 옷이라도 제 손으로 지어 입는 것이 옳지 않소? 7. 적어도 남의 신세는 아니진단 말여. 남의 노동의 열매를 도적질은 아니한단 말이여. 8. 이 건영이니 김갑진이니 하는 사람들이 다 호밑자루를 들고 농사만 짓게 되더라도 세상 제약은 훨씬 줄고 농민 노동자의 고생도 훨씬 덜어질 것이오. 9. 안 그렇소? 하고 승은 책망하는 듯한 눈으로 정선을 보았다. 10. 걱정 마세요. 하고 정선은 양 미간을 한 번 찡그리면서. 10. 아무러기로 내가 당신껏 얻어먹지는 아니할 사람이니 염려 마세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밥 짓고 빨래하고 김매고 그런 일은 못해요. 10. 우리 조상은 500년 내로 그런 천한 일은 해본 적이 없어요. 당신의 직관은 달라요. 하고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하는 듯이 바르르 떨었다. 그리고 손에 들었던 면보를 접시에 내어던졌다. 10. 승도 정선의 이 의회의 반응에 일변돌라고 일변분계하였다. 11. 그래서 참으리라는 의지력이 바랄 새 없이. 당신 집에서는 조상적부터 김매고 밥 짓는 천한 일은 한 적이 없고 남편을 배반하고 남편을 복종하지 아니하는 일은 한 적이 있소. 11. 당신이 하는 일이 천한 일인지. 내가 당신더러 하라는 일이 천한 일인지. 당신의 제조와 교양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오. 하고 주먹으로 식탁을 쳤다. 식탁 위에 놓인 그것들이 떨그럭하고 소리를 내고 떨었다. 중의 이 말은 정선의 가슴에다가 큰 발둑을 박는 것과 같았다. 정선은 잠시 숨이 막히고 눈이 아득하였다. 11. 그러면 남편은 내 비밀을 아나? 하는 한 생각이 정선의 신경을 마비해 버리고 말았다. 식탁을 치는 소리에 보이가 뛰어와서 왜 부르는가 하고 명령을 기다렸다. 12. 숨은 커피로 말고 홍차로 하고 식히고 남은 면보에다가 버터를 득득 발랐다. 13. 여자에게는 영혼이 없다. 여자에게는 이성이 없다. 하는 옛사람의 말을 숨은 생각하였다. 14. 정선의 추리작용의 움직임이 어떻게 비논리적이오 도덕관념에 연합되는 양이 어떻게 그릇되어 있고 감정의 움직임이 어떻게도 열등임의 숨은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15. 더불어 이치를 말할 수 없다. 하는 반감까지도 일어나서 숨은 대단히 불쾌를 느꼈다. 16. 고개를 숙이고 앉아서 햄에그의 달걀프라이를 포크로 찍어서 입에 넣은 정선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는 것이 숨의 눈에 보였다. 16. 정선의 눈물은 숭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숭에게는 정선이 대단히 사랑스러웠다. 17. 첫째, 정선은 아름다웠다. 그의 얼굴, 그의 눈, 코, 입, 귀, 살갗, 몸, 맵시, 음성, 어느 것이나 하나도 숭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다. 18. 정선의 손이 백납으로 빚어놓은 것 같고 그 손톱들이 연 분홍빛으로 맑게 빛나는 것도 아름다웠다. 18. 원체로 말하면 숭은 이러한 손을 미워해야 오를 것이다. 19. 그것은 이러한 손은 놀고 먹는 계급의 손인 까닭이다. 19. 그야말로 500년 놀고 먹은 씨가 아니고는 이러한 손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19. 그 손은 검은 곳줄을 고른다든지 피아노의 건반이나 누르기에 합당하고 바늘을 잡기에는 맞지 아니할 것 같았다. 19. 만일 그 손이 한 해 겨울만 진일을 한다고 하면, 한 해 여름만 김을 맨다고 하면, 그 아름다움은 영영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20. 승에게 정선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괴로웠다. 21. 그의 마음도 몸보양으로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였다. 22. 이 앞에는 어떻게 할 테요? 살려울로 날 따라가려오? 서울 있으려오? 하고 숭은 화두를 돌렸다. 23. 정선은 지금 제가 저지르고 있는 재만 사라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양이면 아무렇게 하여도 좋을 것 같았다. 24. 만일 제 비밀이 숭에게 탄로가 되어서 숭이 그것을 듣고 아는 날이면 정선의 일생은 망쳐지는 것이 아니냐. 25.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을 것이요. 세상에서도 버림을 받을 것이다. 25. 정선은 신 마리아라는 여자의 일생을 생각한다. 26. 그는 늙은 남편의 아내가 되었다가 젊은 남자와 예배당 찬양대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마침내 그 남자의 씨를 베고 간통죄로 남편의 고소를 당하여 6개월 징역을 지고 나와서는 그 친정에까지 쫓겨나와서는 26. 카페 여급으로 다니는 것을 생각한다. 제 일생도 그와 같지 아니할까. 그것은 전혀 숭에게 달린 것이다. 27. 정선은 숭의 인격을 믿는다. 만일 제가 해게만 하면 숭은 아마도 저를 용서하고 제 허물을 다 감춰주고 아내로 사랑해 줄 것을 믿는다. 28.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숭을 무서워한다. 그것은 숭에게는 무서운 의지력이 있고 고구려 사람다운 무기가 있어서 한 번 작정하면 물과 불을 가리지 아니하는 한 방면이 있는 것이다. 29. 만일 숭이 실행한 아내인 제게 대하여 이 고구려 기운을 내는 날이면 저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전에 단박에 죽여버리는지도 모른다. 30. 정선은 그것이 제일 무서웠다. 이에 관계를 따지면 정선은 아무리 하여서라도 숭에게 값진과의 관계의 비밀을 알리지 아니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30. 그러나 이 비밀을 남편이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 그것을 알 도리가 없었다. 31. 만일 숭이 그 비밀을 알았다 하면 아무쪼록 제 태도를 부드럽게 해서 숭의 사랑과 인격에 하소할 길밖에 없었다. 31. 그래서 남편과 같이 집에 돌아온 뒤에도 어떻게 하면 그 눈치를 알아낼까 하고 그것만 애를 썼다. 32. 숨은 집에 돌아온 뒤로는 도무지 정선에게 대해서 아무 말이 없었다. 살려올러 가겠느냐는 말도 묻지 아니하였다. 33. 그리고 고등법원에 제출할 상고이유서를 쓴다 하고 사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아니하고 자리도 사랑에 깔게 하였다. 34. 그리고 마치 정선에게 무슨 소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이 정선에게는 보였다. 35. 이래서 초조한 정선은 혹시나 갑진이가 찾아오지나 아니할까 무슨 편지나 와서 숭의 눈에 띄지 아니할까 잠시도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여서 어떻게 틈을 내어서 갑진을 한번 만났으면 하고 애를 썼다. 35. 그것은 보고 싶어 만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이 탄로되지 않도록 대책을 의논하기 위한 것이었다. 36. 정선은 아무리 갑진과 서로 만날 기회를 엿보나 기회는 만만치 아니하였다. 37. 그렇다고 갑진에게 편지를 보내어 갑진에게 필적을 남겨놓을 용기도 없었다. 38. 전화가 오면 혹시 갑진에게서 오나 편지가 오면 혹시 갑진에게서 오나 정선은 마음을 재웠다. 39. 승희 재판소에 가던 날 정선은 이것이 최후의 기회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서서 길에서 호로 씌운 인력거를 한 채를 집어 타고 재동 김남작 댁을 찾아갔다. 39. 번지도 모르고 김남작을 찾으나 아는 이가 없었다. 김갑진을 찾아도 아는 이가 없었다. 40. 제꼬리라고 부르지만 정말 재동인지 가해동인지도 알 수가 없었다. 40. 정선은 마침내 인력거를 보내고 걸어서 이 집 저 집 문패를 뒤지기 시작하였다. 41. 그 꼴이 심히 창피하였으나 그것을 가릴 여유가 없다. 41. 아무리 하여서라도 갑진을 만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41. 정선은 마침내 파출소에 가서 김갑진의 주소를 물을 용기까지 대었다. 42. 순사는 어떤 젊은 미인이 이 유명한 불황자를 찾는가 하고 번지 적은 책을 뒤지면서 42. 그 사람은 왜 찾으시오? 하고 심술굳게 물었다. 43. 친척이야여 하고 대답하고 낯을 불켰다. 43. 친척? 친척인데 동네 이름도 몰라요? 하고 흥미를 가지고 묻는다. 44. 시골서 와서 제꼴이라고만 압니다. 하고 정선은 거짓말을 하였다. 45. 김갑진이란 사람은 몇 동 몇몇 번지여 이 사람 집에는 웬일이 번지도 모르는 젊은 여자 친척이 많담 하고 순사는 책을 덮어놓으면서 정선을 한 번 더 훑어본다. 45. 정선은 얼굴에 모닥불을 끼얹는 듯함을 깨달으면서 고맙습니다. 45. 한마디를 던지고 파출소에서 나와서 순사가 지시한 번지를 찾았다. 46. 그것은 남작대감의 아들이 사는 집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이 초라한 집이었다. 47. 그래도 양반집이라 대문 중문은 분명하고 또 사랑 중문이라고 할 만한 분도 형정만은 있었다. 47. 대문 안을 들어서서 두리번거리니 횡랑에서 어떤 어몸이 아이를 안고 문을 열고 내다본다. 48. 김갑진씨 계세요? 하고 아무쪼록 태어난 모양을 지으며 물었다. 49. 네? 사랑서방님요? 하고 어몸은 서양식 헌문을 사다가 달아놓은 분을 가리켰다. 49. 손님 아니 오셨소? 하고 정선은 주밀하게 물었다. 49. 안 오셨나 본데요? 감기로 편차나 누우셨나 보던데요. 49. 들어가 보세요. 여자 손님들도 노 오시는걸요? 하고는 한 번 더 이상한 손님을 훑어보고는 문을 닫고 우는 애를 달랜다. 50. 정선은 사랑문을 밀었다. 그것은 쉽게 안으로 열렸다. 51. 뿌예라고 찼나? 김선생 계세요? 하고 용기를 내어 불렀다. 51. 어? 거 누구? 용자야? 하고 영창을 열어젖히는 것은 갑진이었다. 51.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 모양으로 머리가 부스스하고 꾸깃꾸깃한 베드롭을 입었다. 52. 아? 이거 누구야? 하고 제 아무리 갑진이라도 이 의회의 방문객에는 놀라운 모양이었다. 52. 정선이가 하도 쌀쌀하게 구는데 갑진은 좀 무한하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에는 안 입고 온 계집년이라고도 생각하였다. 53. 그러나 동시에 정선의 심상치 아니한 태도에는 갑진도 염려가 아니 될 수 없었다. 54. 갑진은 심상치 않기로 무슨 상관이야? 형편 따라서 잡아 뗄 거면 떼고 또 정선이를 좀 더 가지고 놀 수 있으면 놀면 그만이지. 55. 먹을 것을 가지고 온다면 데리고 살아도 해롭지 않고 적더라도 오늘 심심한데 이왕 찾아온 정선이니 빨 수 있는 대로 단물을 빨아먹는 것이 유리하다. 55. 물론 오류장 한 번에 벌써 김은 많이 빠졌지만은 55. 이런 생각을 하며 갑진은 정선을 어떤 모양으로 취급할까를 연구하느라고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55. 정선도 갑진을 찾아오기는 하였지만은 도무지 말이 나오지를 아니하였다. 55. 남의 아내로서 간통한 김갑진을 찾아와서 본 단편 속일 의논을 하게 된 것은 고등교육까지 받지 아니하더라도 여자로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56. 우리 집에서 올라오셨어요? 하고 정선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57. 우리 집이라니? 하고 갑진은 다 알아들으면서도 슬쩍 시침이를 뗐다. 57. 허 변호사가 올라오셨어요. 오늘이 고등법원에 공판이 있는 날이 되어서. 하고 정선은 갑진이가 시침이 떼는 것이 미우면서도 한 번 더 설명하였다. 58. 어 그거 잘 됐구려. 축하합니다. 하고 갑진은. 58. 그래서 그 기쁜 말씀하러 날 찾아왔어? 허 변호사가 왔으면 어떡하란 말여? 하고 정선을 힐란이나 하는 듯한 어조다. 59. 허 변호사가 올라오셨으니 내게 편지를 하시거나 전화를 거시거나 찾아오시거나 하시지 말란 말씀이야여. 하고 정선은 정색하고 빨아였다. 59. 이것으로 정선은 할 말을 다 한 것이었다. 이제는 돌아가리라 하고 일어서려는 것을 갑진은 치맛자락을 잡아당겨 앉힌다. 60. 노세요. 이게 무슨 짓야여? 하고 정선은 큰 욕을 당하는 듯한 분함을 깨달았다. 61. 그렇게 노할 게 있소? 하고 갑진은 유들유들한 태도를 지으며 치맛자락을 좀 당겼기로니 그렇게 노여실 것이 있소? 61. 정선이가 다른 사내 앞에서는 얌전을 빼는 것도 좋겠지만은 내게 대해서야. 61. 내야 치맛자락 아니라 속옷자락을 끌었기로 노할 게 있소? 자, 앉으. 62. 하고 기어이 치맛자락을 끌어안치고 나서 63. 그래 당신은 숭이 녀석한테 우리들의 연애를 감쪽같이 숨길 작정이요? 하고 픽 웃었다. 63. 에고 망측해라. 연애란 또 뭐야? 하고 정선은 악인 한 판에 모든 것을 다 잡아떼 생각이었다. 허허. 아, 이런 변 보았나? 하고 갑진은 세상이 들어라 하는 듯이 어성을 높이며. 허허. 요새 고등교육 받은 현대 여성의 연애관 어디 좀 들어볼까? 우리네 무식한 구식 남성은 당신과 나와의 관계쯤 되면 연애로 아는데 그럼 좀 더 무슨 일이 있어야 연애가 되는 것이요? 당신 내 이른바 영과 육과 둘로 갈라서 아무리 육이 합했더라도 영만 합치지 아니하면 연애가 아니란 논법이구려. 허허. 자, 어디 우리 정선이 연애 좀 받아 봅시다, 그려. 하고 갑진은 고개를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고 정선을 놀려 먹었다. 정선은 손을 들어서 이 악마 같은 사내의 뺨을 열 번이나 갈기고 싶었다. 정선이가 칼날 같은 눈으로 한참 노려보는 것을 보고 갑진은. 아서. 서방질은 할지언정. 남편을 속여서야 쓰나. 했으면 했노라고 하구려. 그래서 숭이 녀석이 이혼하자고 하거든. 얼씨구 좋다 하고 해 주워버리지. 그리고 나하고 삽시다 그려. 해먹을 것이 없거든. 우리 카페나 하나 낼까? 당신은 마담이 되고 나는, 나는 글쎄 무엇이 될까? 반도어가 될까? 아니, 싫어. 반도어가 되면 뒷방에서 치부나 하고 앉았게. 우리 정선이는 어떤 돈 팽이하고 손을 잡는지 입을 맞추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하하. 그야 카페 해먹는 신세에 옆편 내 손과 입술쯤이야. 달라는 손님에게 안 잊힐 수 없지만은 도무지 우리 정선이가 한 번 서방을 배반한 버릇이 있는 우아키모노가 되어서 내 디미 장이. 마음을 못 놓을걸? 하하하하. 안 그래? 하고 번개같이 달겨들어서 정선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춘다. 정선은 거의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갑진의 뺨을 갈겼다. 그 소리가 찰칵하고 매우 컸다. 갑진은 전기에 반발되는 물체 모양으로 입을 벌리고 뒤로 물러앉았다. 베드롭 자락이 젖혀지며 털많은 시커먼 다리가 나타났다. 옳지. 사람을 때린다. 하고 갑진은 정선이가 손으로 때린 뜻을 정선의 눈에서 알아내려는 듯이 뚫어지도록 들여다보았다. 그는 그의 성격의 한 기퉁이에 있는 천진스러운 일면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다. 정선은 벌떡 일어나서 옷소매로 입을 수없이 씻었다. 마치 입술에 묻은 지극히 더러운 무엇이 씻어도 안이 씻기는 것 같았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악마에게 걸렸어. 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다. 옳지. 이제 와서. 하고 갑진은 정선에게 얻어맞은 뺨을 만지면서 빈정되었다. 흠. 뒤지 못하게 이제는 나까지 배반하려 들어? 허숭이를 배반하고 김갑진이를 배반하고 그 다음에는 또 누구? 오요. 이 건영이란 놈이. 자주 정동 근처로 다니더라니. 해도 안 될걸. 내나 하길래 저하고 카페라도 내자고 그러지. 건영이 따위야 어림이나 있나. 세상이 무서워서 비겁해서. 대관절 숭이놈한테 간통 고소를 당하더라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할 나와는 다르거든. 실컷 그만둬. 가고 싶은 데로 가란 말이야. 건영이놈하고 붙든지 호떡장사 호인놈하고 붙든지. 내가 아랑곳할 게 아니란 말이다. 내란 사람은 어떤 계집이든지. 서시, 양태진이라도 말이야. 꼭 한 번 건드리면 다시 돌아볼 생각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다. 한 번 건드린 계집애에게 다 책임을 진다면 내 몸에 털을 다 뽑아서. 참 불경에서 나오는 말 같구나. 내 몸에 털을 다 뽑아서 책임을 수를 놓아도 다 못 놓는단 말이야. 이건 왜 이래. 괜스레. 오, 숭을 속이고 감쪽같이 허승부인입시오 하고 학교에도 가고. 예배당에도 점잔을 빼보시게. 흠, 고런 소갈머리 가지니깐 계집이란 하등동물이란 말이다. 하기야 합격시오, 예배당입시오 하는 숭녀들도 정선이보다 나은 년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으나 여자란 속임과 거짓으로 빚어 만들었단 말이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줄을 알고 여자를 대하니까 그렇지. 숭이 같은 시골뜨기 숯보기 녀석들은 여자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나 같이 알고 무릎을 꿇고 있다가 소금 오쟁이를 치는 것이여든 그래도 여보 정선이, 숭이놈도 노상은 바지쪼그리만은 아니어든 뭐 하나 보여줄까? 내가 그걸 어디 두었더라? 그 쑥의 편지를. 하고 일어나서 무엇을 뒤진다. 값지는 책상 서랍을 빼어 동댕이를 치고 양복저거리를 내려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져보고는 획 내던지고 마치 가택수삭하는 순사모양으로 한참 수선을 떨더니 마침내 제가 입고 있는 베드롭 주머니에서 옥색 봉투 하나를 꺼내어 무슨 훌륭한 것을 자랑이나 하는 듯이 알맹이를 빼어서 정선에게 내어던졌다. 정선은 봉투 뒷면에 변호사 허송 법률사무소라고 박힌 것을 보고 또 편지 글씨가 숭인 것을 알았다. 정선은 무서운 것을 얘기하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내리읽었다. 정선이가 갑진이하고 오류장 갔던 것을 안다는 것 갑진이 더러 다시는 정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 갑진의 허물을 용서한다는 것 갑진이가 정선에게 보낸 편지는 불살라버리겠다는 것 등이 있다. 정선은 오직 정신이 아득감을 깨달았다. 그 편지를 한 손에 든 채로 얼빠진 것 같이 갑진을 바라보았다. 갑진은 정선이가 그 편지를 다 읽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정선이가 저를 바라보는 것을 보고 자 보아요 논팽이가 숭이놈이 노상 쑥맥은 아니라니까 허기어 그놈이 내가 정선에게 한 편지를 받아보았단 말이야 어젯밤 오류장 생각은 참 못 잊겠다고 정선의 부드러운 살맛을 못 잊겠다고 숭이녀석이 오기 전에 또 한 번 만나자고 했던가 원 그날 말요 오류장 다녀온 이튿날 몸살이 나서 들어누웠으니까 우리 정선이 생각이 나서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좀 오라고 한 편지란 말이야 아무리 기다리니 생전 와야지 왜 안 왔어? 하고 정선을 한 번 흘겨보고 아무려나 숭이녀석이 숙은 숙이거든 그래 제게지에 빼앗은 산에 들어 용서의 주마는 다 뭐야? 나 같으면 다른 놈이 내 계집의 순몸만 한 번 건드려도 그놈을 당장에 물꼬를 내고 말 텐데 글쎄 그런 못난이가 어디 있어 꼭 오쟁이직이 안성맞춤이라 흠 게다가 또 시큰둥 하기 싫이 내 죄인은 다 용서할 테라고? 증거품 될 편지는 불살라버리겠다고? 그게 다 숙이거든 그 편지를 왜 불을 살라버려 글쎄 제게 유리한 적의 증거품을 제 손으로 인멸을 해? 허우 그리고 변호사 노릇을 해 먹어 똥이나 먹으라지 우쟁이나 지고 하하 하고 혼자 수없이 짓거리다가 문득 잊었던 무엇을 생각해 내는 듯이 아 참 그래 그 숙이 정선이 보고 뭐라고 해? 하고 그래도 얼마쯤 염려되는 표정 그 못난이가 아무 말도 못하겠지? 그깟 놈 뭐라고 말썽 부리거든 내게로 와요 그런데 그 놈이 내 편지를 정말 불을 살랐는지 알 수 없거든 제 말대로 정말 불을 살랐으면 땡이지만은 이놈이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걱정이란 말야 그 편지 한 장으로 간통죄가 성립되거든 까딱 잘못하면 우리둘이 콩밥이요 허기야 웬걸 그 시골뚝인 놈이 언감생심으로 간통 고소를 하겠소만은 정선이가 잘 좀 무말을 해요 내가 과이 강자는 아니할 테니 하고 또 값지는 정선을 건드리려 한다 정선은 글쎄 편지질은 왜 해? 하고 값진을 뿌리치고 목도리를 들고 나가려는 것을 값진이 아니 놓칠 양으로 뒤로 팔을 둘러 정선을 껴안는다 이때 마당에서 김군 값진이? 하고 찾는 소리가 들린다 두 사람은 장승 모양으로 우뚝 섰다 그것은 숭의 음성이었다 얼른 저 반침 속으로 들어가 하고 값진은 정선을 반침 있는 쪽으로 떠밀었다 정선도 얽김에 값진이가 시키는 대로 반침 속으로 들어갔다 값진은 정선을 반침 속에 감추고 나서 쌍창을 열었다 거기에는 과연 숭이 엄숙한 얼굴로 서 있었다 손님 안 계신가? 하고 숭은 마루 앞에 놓인 부인 내 구두를 보고 울었다 제 아내의 구두를 모를 리가 없지만은 아내가 설마 여기와 있으리라고는 숭은 꿈에도 생각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내의 구두로는 의심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값진이가 또 어떤 여자를 후려다 놓았는가 할 뿐이었다 아니 손님 없어 들어와 언제 왔나? 하고 값진은 허둥지둥 인사를 하다가 마루 앞 보석 위에 놓인 정선의 구두를 보고는 제 아무리 값진이라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 값진은 머리 감추고 꼬리 못 감춘다는 말을 생각하고 픽 웃었다 방에 들어와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 바라만 보고 말이 없었다 서로 저 편의 속을 탐지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피차에 말을 꺼내기가 거북한 것이었다 내가 자네하고 오래 말하고 싶지 아니하이 다만 한마디 자네 말을 듣고 가려고 온 것일세 하니까 분명히 대답을 해주게 하고 숭이가 정색하고 입을 열었다 옳은 말일세 하고 값진이가 뻔뻔스럽게 대답한다 나도 자네하고 길게 말하기를 도무지 원치 아니하네 나도 자네한테 꼭 한마디 물어볼 말이 있으니 분명한 대답을 주게 하고 값진은 마치 숭에 흉내내는 듯 하였다 숭은 값진의 뻔뻔스러움이 심히 불쾌하였으나 못 들은 채 하고 첫째는 일전 편지로도 말했지만은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내 아내와 가까이 말라는 말일세 이 첫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주게 하고 말을 끊고 값진을 바라보았다 그러지 하는 것이 값진의 대답이었다 둘째는 만일 내 아내가 자네 아이를 배웠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말없이 호적에 넣을 테니 그 아이에 관해서 자네가 일생에 아무 말도 아니할 것을 약속해야 하네 그것도 그러지 나는 자네가 약속을 지켜줄 사람으로 믿네 그렇게 믿게 그려 퍽 미안허이 하고 값진은 그래도 좀 무한한 모양을 보였다 그럼 난 가네 하고 숭은 일어나려 하였다 가만있게 나도 자네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하고 값진은 일어서려는 숭의 손을 들어 말려하며 나는 자네가 그 편지 내가 보낸 편지를 불살라버린 것으로 믿어 좋은가 암 믿게 고마의 그 편지가 자네 손에 남아있는 동안 내가 도무지 마음을 못 놓겠네 고마의 이제 그만하고 가게 숭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값진의 방에서 나갔다 나와서 구두를 신으면서 곁에 놓인 여자의 구두를 유심히 보았다 그리고 구두꾼에 매던 손을 쉬고 잠깐 놀랐다 이 7P 구두는 분명히 혼인 때 맞춘 두 켤레 구두 중에 하나였다 어디가 그러냐고 특징을 물으면 대답하기가 어렵지만은 숭은 정선이가 이 구두를 신고 저와 함께 놀러 다니던 것을 기억한다 끝이 너무 뾰족해서 보기 흉하다고 숭이가 한번 말한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신지 아니하고 두었던 그 클로버 무늬 좋은 구두다 숭은 다시 신 끈 매기를 시작하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뚜벅뚜벅 뒤도 아니 돌아보고 밖으로 나갔다 잘 가게 못 나가네 고마우이 하는 값진의 소리가 숭의 뒤를 따라 나왔다 숭은 어떻게 어느 발로 오는지 모르게 제동 파출소 앞까지 단숨에 달려왔다 그는 마음속에 정선이가 와 있구나 재판소 간틈을 타서 가만두고 가 가만두고 가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소리에 숭은 두 손으로 마음의 귀를 꽉 막고 달려온 것이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밧출소 앞까지 다다라서 숭은 잠깐 발을 멈추었다 이 계집이 곧 나오나 아니 나오나 어떤 꼴을 하고 나오나 나를 대하면 어떤 낯을 들려나 그것을 보아야 속이 풀리겠다 하는 생각에 진 것이다 숭은 아까 올 때보다도 더 급한 마음으로 제동 골목으로 달려 올라갔다 값진의 집이 대문이 바라보이는데 몸을 숨기고 마치 사냥꾼이 몰려올 짐승을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트커니 섞기도 싱거워서 서성서성 오락가락 하였다 사람이 지나갈 때면 어떤 집을 찾는 듯한 모양을 하였다 숭은 제2태도가 대단히 점잖지 못함을 깨달았다 그러나 숭의 뇌세포는 충혈이 되어서 평소에 냉정한 판단력과 굳은 의지력이 두툼한 반투명체의 헝겊으로 한 벌 쌓은 것과 같았다 정선의 편에선 어찌하였던가 숭의 발자국 소리가 안이 들리게 된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값진은 어리빠진 사람 모양으로 숭이 나가던 분을 향하고 우트커니 서 있었다 그러나 한참 뒤에는 값진은 그의 독특한 기술로 제 마음에 서려었던 모든 불쾌한 것 부끄러운 것을 쓸어버리고 평상시와 같은 유쾌한 기분을 지을 수가 있었다 값진은 불어 하하하하 하고 너댓마디 너털 웃음을 치고 똠팽이 갔어 이리 나와 하고 반침 문을 열었다 반침 문을 연 값진은 입과 눈과 팔을 한꺼번에 벌렸다 그리고 정선이 하고 불렀다 정선은 입술이 하얗게 되어서 기색해 있었다 눈은 빠니 떴으나 그것은 죽은 사람의 눈과 같았다 정선은 경련을 일으킨 듯이 떨었다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배를 피하는 어린애와 같이 몸을 쪼그리고 있었다 시체를 몹시 무서워하는 버릇을 가진 값진은 전후 불구하고 벼락같이 문을 차고 빠르러 뛰어다 가면서 누구 좀 와 하고 소리소리 질렀다 값진의 소리에 놀란 집 사람들은 우 몰려나왔다 정선을 반침 속에서 끌어내어 사지를 주무르고 얼굴에 물을 뿜고 야단법석을 하였다 그러나 정선의 정신은 들지 아니하고 격려는 그치지 아니하였다 정선이 정선이 정신 차려 하고 값진은 항거 파여 정선의 몸을 힘껏 흔들었다 다른 사람들이 곁에 있기 때문에 시체라는 무서움이 덜한 것이었다 값진은 정선이가 이대로 죽어버린다 하면 그것이 경찰에 보고되어야 하고 제가 불려가서 치조를 받아야 하고 값진이가 원수같이 미워하는 신문 기자들을 만나야 하고 저와 정선과의 이야기가 신문에 올라야 하고 하는 법률 배운 사람에게 올만한 모든 생각을 함해 도무지 기찬키가 짝이 없었다 윤찬판을 무슨 낯으로 보아 하는 생각도 나고 무슨 은행에 취직 문제 있던 것도 이 사건 때문에 흐지부지가 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나며 정선이가 더할 수 없이 미웠다 값진은 집사람들이 모인 기회를 이용하여 제 변명을 하노라고 글쎄 웬일이야 뭐 의논할 말이 있다고 와서 말도 다 끝내기도 전에 제 손으로 반친문을 열고 뛰어 들어가는 저 꼴이란 말이야 하고 알 수 없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들을 뿐으로 있던 사람들 중에서 새로 들어온 어머미 지랄병이 있나요? 하고 유식한 양을 보였다 옳지 지랄이로군 간질이야 하고 값진은 좋은 말을 발견한 것을 기뻐하였다 이러는 동안에 정선은 깨어났다 정선은 눈을 떠서 휘 한번 둘러보고는 벌떡 일어나서 두 손으로 낯을 가리우고 벽을 향하고 돌아앉아서 울었다 정선의 옷은 젖고 구겨지고 머리는 한바탕 끄들린 사람 모양으로 헙수룩하게 되었다 난 죽는 줄 알았구려? 하고 값진이가 길게 한숨을 쉬었다 값진은 입원통에 그만 모든 흥이 깨어지고 말았다 여자라는 것이 적어도 정선이란 여성 하나만은 그만 무서워지고 말았다 그래서 값진은 자동차 불러줄게 타고 가구려 하고 차게 정선에게 말하였다 그리고는 내가 나가야 전화를 걸지 하고 베드로 우에서 애투를 입고 뛰어나갔다 이때 승은 밖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아마 제가 파출소 앞까지 간 새 정선이가 가버린 것이 아닌가 하고 돌아서려다가 그래도 단념이 아니 되어서 값진의 집 대문까지 걸어왔던 때라 뛰어나오는 값진과 땅 마주쳤다 앗! 하고 값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다가 자네 여태껏 여기 있었나? 하고 잠깐 머뭇머뭇 하다가 정선씨가 내 집애를 오셨다가 잠깐 기색을 했어 그래 지금은 깨어났네 난 죽는 줄 알았는걸 내가 오라고 청한 것도 아닌데 이를테면 나한테 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왔다가 자네가 온 것을 보고 아마 기색을 한 모양이야 아니 참 자네 간 뒤에 왔던가 원 아무려나 살아났으니 다행인데 내가 지금 자동차를 부르러 가니 자네 들어가 보게 마침 자네가 잘 왔으니 자동차 타고 집으로 같이 가지 하고는 경칠 어느 놈의 집 전화를 빌려? 하고 껑충껑충 뛰어나간다 갑진이가 껑충껑충 뛰어서 모퉁이를 돌아서는 양을 보고 숭은 누를 수 없는 불쾌와 분노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정선이던가 정선이가 무엇하러 갑진의 집을 찾아왔으며 내가 오는 것을 보고 숨었으며 또 기색은 왜 하였는가 그러나 숭은 억제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였다 숭은 태어나기를 힘썼다 이 경우에도 제가 들어가서 정선을 데리고 가는 것이 정선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보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숭은 용기를 내어서 사랑으로 들어갔다 사랑 마루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다가 숭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모두 눈을 크게 떴다 숭은 머리와 등에 얼음물을 끼얹는 듯함을 깨달았지만 태연하게 쌍창을 열어젖혔다 정선이가 혼자 우뚝허니 벽에 기대어 앉았다가 숭을 보고 두 손으로 낯을 가리웠다 괜찮으니 다행이요 하고 숭은 한마디를 던지고 다시 문을 닫아버렸다 마루 끝에 섰던 사람들은 숭이가 온 것을 보고 다 나가버리고 말았다 숭은 다시 쌍창을 열었다 정선은 방바닥에 엎드려 어깨를 움직이며 울고 있었다 밖에서 자동차의 사이렌이 들린다 자동차 왔소 나오시오 하고 숭의 말은 부드러웠으나 떨렸다 정선은 몸을 들어 눈물을 씻고 코를 풀고 머리를 만지고 손가방을 찾아 들고 목도리를 찾아 들고 일어나 나왔다 그는 구두꾼을 매는 동안에도 땅만 들여다보고 구두를 신고 일어서서도 감히 숭을 우러러보지 못하였다 숭은 정선을 한번 힐끗 보고는 앞을 서서 대문으로 나왔다 뒤에서 정선이가 따라 나오는 구두소리를 들으면서 걸었다 자동차가 섰는 큰길 보퉁이를 돌아서려 할 적에 갑진을 만났다 괜찮소? 하고 갑진은 정선과 숭을 일시에 바라보았다 정선의 눈물에 젖은 해슥한 얼굴과 숭의 화석한 듯한 엄숙한 얼굴이 다 갑진에게는 참아 볼 수 없는 괴로운 것이었다 아 내가 잘못했다 하고 갑진은 평상에 몇 번 아니해본 후회를 하였다 승은 정선을 먼저 자동차에 앉히고 저도 올라앉았다 갑진은 자동차에 가까이 오지 아니하고 허군 잘 가게 하고 한마디 자동차 바퀴가 두어 번 돌아간 뒤에야 던졌다 자동차 속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갑진은 자동차가 좁은 길로 연애의 사이렌을 울리면서 내려가는 것을 뿔끄러미 바라보며 숭이란 인물을 생각하였다 동시에 눈을 내리떠 제 모양을 돌아보았다 아 초라한 내 꼴 하고 갑진은 눈을 감았다 술 주정꾼 계집애 궁둥이만 따라다니는 놈 은인의 딸 친구의 아내를 통한 놈 직업도 없는 놈 아무에게도 존경심을 못 받을 놈 그리고 도무지 세상에는 쓸데없는 놈 하고 갑진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떼묻고 꾸깃꾸깃한 자리옷 세수도 아니한 얼굴 음란한 생각만 하는 마음 이러한 초라한 제 모양이 분명히 눈에 띌 때 갑진은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누구를 만날까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제 집을 향하고 무거운 걸음을 옮겼다 갑진은 그 길로 방에 들어와 눈을 감고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였다 갑진에게는 밝은 도덕적 양심이 있었다 그는 그는 본래 둔탁한 기질이 아니다 보통학교 이래의 수제다 그는 오늘날 조선사람이 받을 가장 높은 교육을 받았다 다만 그에게는 조상적부터 전해오는 이기적인 피가 있고 여러 백년 동안 게으른 생활과 술과 계집애 향락 생활에 의지력이 마비되고 말았다 그는 알지만은 행하지 못하고 행하지만은 계속하지 못한다 그에게는 의리나 나라나 학문이나 주인하를 위하여 저를 희생해 버릴만한 열도 없고 인내력도 없다 오직 권력과 향락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것도 제 몸과 마음을 예쁘게 하지 아니하고 얻을 욕심이 있다 이 점에 있어서 갑진은 유전의 희생자다 운명의 아들이다 정선도 이 점에서는 갑진과 같다 그는 밝은 지혜와 양심을 가졌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저 한 몸의 향락이 다른 모든 것보다 컸다 갑진이나 정선에게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를 기뻐하는 일본 사람의 심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 그들은 도리어 일본 군인이 어리석어서 전장에 나아가 죽는 것 같이 생각한다 그들의 유전적인 자기중심주의와 굳어진 네 세포는 이와 다르게 생각할 자유를 잃어버렸다 그들로 하여금 연설을 하게 한다면 글을 쓰게 한다면 그들의 여러 대 동안 단련된 구변과 물리는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좋은 이론을 전개하게 하고 그들의 비평하는 능이 아무런 사람에게도 흠점을 집어낼 만하게 날카롭다 그러나 이기욕 중독 향락 중독 알콜 중독 된 도덕적 의지는 말할 수 없이 약하다 힘든 일은 남을 시키고서 가만히 보고 앉았다가 그 일이 잘되면 제가 한 것이라고 하고 못되면 저 같으면 잘할 것이라 하는 그러한 야금을 가졌다 이 모든 것이 거의 그들의 선천적 약점인 것으로 봐서 그들은 새 시대의 건설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동정할 존재다 그러나 개인의 새로운 결심과 감격은 그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가 있을는지 모른다 만일 노세한 민족이 다시 젊어질 수 없다는 어떤 학자의 말이 옳다고 하면 노세한 계급 노세한 혈통의 후회도 영영 다시 젊어질 수 없을는지 모른다 갑진도 중학교 이래로 여러 번 결심을 한 일이 있었다 술 담배를 아니 먹기로 결심한 일도 있고 여자를 보고 음심을 아니 먹기로 결심한 일도 있고 날마다 운동을 하기로 또는 좋은 서적을 보기로 또는 산에 오르기로 또는 돈 쓰는 것을 일일이 적어놓기로 또는 나는 일생을 마르크스 주위에 바치리라 고 결심한 일조차 있고 또는 나는 변호사가 되어 동민, 노동자, 사회운동자를 위하여 몸을 바치리라 고 결심한 일도 있었다 장담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언제나 말뿐이요 그것이 한 달을 계속한 일도 없었다 오직 사내 주색을 모르고 무엇을 하느냐 대장부 마땅히 불구 소절할 것이다 하는 결심만이 언제까지나 계속하는 듯 하였다 그래서 갑진은 어떻게 하면 돈 십만원이나 얻나 어떻게 하면 저 계집애를 손에 넣나 하는 생각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쌓아서 큰 것을 이룬다는 것 같은 일은 갑진과 같은 의지력 상실자에게는 바랄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을 누가 숭이 같은 못난 놈이나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이건영도 이 점에서는 갑진과 같은 부류다 갑진의 마음은 많이 괴로웠다 못나게 보던 숭에게는 그가 일찍 생각하지 못한 무슨 무서운 힘이 있는 것 같았다 그가 썩낼 일에 누구든지 썩낼 일에 썩을 내지 아니하는 숭의 태도가 못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하던 무슨 높은 힘인 것 같았다 갑진은 제가 숭보다 지혜가 있고 힘있는 사람이라던 생각이 깨어지는 것을 눈앞에 보았다 저는 숭이에게 비교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슬프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였다 심기일전 하는 생각도 났다 방향 전환 하는 생각도 났다 언젠가 아마 한 선생에게 들은 클린 라이프가 인력의 힘이 근원이라던 말도 생각했다 담배도 담배도 아니 먹고 술도 아니 먹고 계집애 집에도 아니 가고 돈 욕심도 아니 내고 오직 오직 청년을 지도하기에만 힘을 쓰고 있는 한 선생의 한 선생의 생활은 분명히 깨끗한 생활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한 선생에게 사람을 간복시키는 힘이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 다음에 깨끗한 생활을 하는 이론은 분명히 허숭이었다 허숭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나 오늘은 분명히 그것을 느꼈다 분명히 허숭은 제가 꿈도 못 꾸던 무슨 힘을 가졌다는 것을 싫지만은 인식하지 아니할 수는 없었다 나도 생활을 고칠까 나도 술 담배 계집을 버리고 깨끗한 생활을 해볼까 나도 세상을 위해서 몸 바치는 일을 해볼까 그렇게 깨끗한 일생을 보내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값지는 가슴이 띔을 깨달았다 그러나 베드롭 주머니에 있는 혜택값을 만질 때 한 대 피어물고 싶었다 값지는 모든 생각 다 내버리고 벌떡 일어나 성냥을 찾아 한 대를 피어물었다 깊이 뱃속까지 들어가라 하고 연기를 들이마셨다 정선이 야단통에 두어 시간이나 담배를 끊었다가 먹는 담배라 머리가 아득하는 것 같았다 요것이 의지력을 마비하는 것인가 하고 값지는 또 한 번 웃고 그 담배를 잿더리에 북부 비벼버리고 그리고는 주머니에 든 혜택값을 꺼내어서 두 손으로 비틀어 두 동강에 끊어서 쌍창을 열고 마당에 획 집어던졌다 그리고 값지는 난 담배를 끊는다 다시는 담배를 입에 안이 댄다 하고 혼자 소리를 지르고 그 결심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하여 두 주먹을 불끈 지어서 허공에 내어둘렀다 그러나 술은 하고 값지는 생각한다 값지는 눈에는 대달린 유리잔에 부어진 노란 위스키가 보인다 그것은 값지는 가장 사랑하는 술이다 그것을 몇 잔 마시고 얼큰하게 취하게 된 때 젊은 이성의 손을 잡고 허리를 안고 음란한 소리를 하는 저를 상상하였다 그것은 진실로 버리기 어려운 유쾌한 일이었다 그러나 값지는 그러한 이성들에게서 전염한 매독과 임질을 생각하고 그것을 의사에게 보일 때 부끄럽던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누구누구라는 사람은 이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꼭 처녀와 유부녀를 따라다닌다는 것을 듣고 값지는 저도 그것을 배우려 한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값지는 눈앞에 봄날 암캐를 따라다니는 숙해의 때가 보인다 사람이란 그보다 좀 더 높은 것이 아닐까 하고 값지는 타구에 침을 탁 뱉는다 빌어먹을 것 마르크시스트나 될까 하고 값지는 열 손가락으로 머리를 득득 긁었다 마르크시스트가 되더라도 요새 조선 마르크시스트들보다 백배나 낮게 되련만 하고 그는 재학식과 재주를 생각한다 구라파 한 새 괴물이 있으니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공산당 선언서의 문구를 생각해 본다 그러나 법학을 배운 그에게는 치안유지법이 생각이 난다 소유권이나 국제의 변역을 목적으로 결사를 하는 자 3년으로부터 사형 값진의 눈앞에는 감옥이 보인다 그는 학생시대에 형법 선생에게 끌려 감옥 구경을 한 일이 있다 그 맨 마룻바득의 음침한 방 그 미결수의 야청옷과 복역수의 황톤물 들인옷 그 새사슬 더구나 머리에 쓰는 그 용수 이런 것들을 값진에게는 그렇게 유쾌한 광경은 아니었다 더구나 그 사형집행장 값진은 일찍 저는 검사가 되리라 검사가 되어 법정에서 농고를 하는 것도 유쾌한 일이지만은 사형집행을 인감하는 것이 더욱 재미롭게 생각한 일도 있다 그 미운 신문 기자놈을 한 번 사형집행을 하였으면 하고 손뼉을 치고 웃은 일도 있었다 그러나 제가 사형수가 되어서 그 자리에 서고 싶은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었다 나는 마르크 시스트는 싫다 무릇 감옥과 사형대와 관계있는 것은 싫다 하고 값진은 몸을 한 번 흔들었다 빌어먹을 것 나는 예수나 믿어볼까 복사가 되어볼까 하고 값진은 예배당을 눈에 그렸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 내 죄를 씻으신 주이름 찬송합시다 그것도 남을 시켜서 부르게 하고 듣는 것은 괜찮았지만은 제가 부르는 것은 그 어리석은 무리들과 섞여서 부르는 것은 쑥스러웠다 값진은 원체 창가가 잘 못하였고 또 음악은 싫었다 이놈아 삐빼하는 것을 직업이라고 해 하고 그는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친구를 돌려먹었다 값진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학문은 법학이요 가장 가치 있는 직업은 관리 그 중에도 사법관이었다 그 중에도 검사였다 그 밖에는 대학 교수와 변호사뿐이 제 체면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었다 같은 대학 교수라도 사립 말고 조선에 있는 것 말고 동경제국대학 교수였다 이렇게 도도한 값진이가 예배당에 가서 어중이떠중이와 함께 찬미를 부르고 고개를 숙여 기도를 하는 것은 차마 못할 일이었다 값진은 물론 하느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한다 그는 유물로자인 것이다 하물며 유태인이 생각하는 변호사인 여와라는 것은 한 신화중에 픽션에 불과하였다 예수는 값진에게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값진은 예수 모양으로 밥을 굶고 발을 벗고 돌팔매를 맞고 돌아다니다가 가시 멸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옆구리를 찔려 죽고 싶지는 아니하였다 편안히 편안히 살면서 오래 살면서 정말 멸류관을 쓰면서 예수가 되려면 그것은 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값진은 돈 많고 아름다운 아내와 고등문관 시험 합격을 노리는 것이었다 그렇지만은 하느님이 있고 없고 예수가 하느님의 애아들임을 믿고 아니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데 별로 큰 지장이 없었다 일요일마다 예배당회를 가고 남과 같이 찬미를 부르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값진은 1년 내에 등이 주일학교 성경선생 장로까지는 올라가리라고 생각한다 거 할만하지만은 뭐 먹을 것이 있다고 하고 값진은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들이마셨다가 입을 여러 모양으로 지으며 내어 뿜었다 무얼 해? 하고 값진은 정말 체조 모양으로 두 팔을 회에 내 두르다가 책상 앞에 와서 꿇어 앉으며 그렇다고 밤낮 이 모양으로 살다가는 전정이 전병이고 하고 눈을 껌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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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생각을 계속한다 제길 나도 금광이나 나갈까 하고 채창하기 방응모를 생각한다 나는 채창하기 방응모 모양으로 금광만 한번 뜨면 백만원 백만원이 단박에 굴러 들어올 텐데 오 또 박용은이란 사람도 백만원 부자가 되었다고 내가 하면야 극간놈들 만큼만 해 그래서는 그 돈은 떡 식산은행 조선은행 제일은행 일본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놓고는 옳지 요새 경제 봉쇄니 만주 전쟁이니 하는 판에 그 백만원 아니 이백만원을 가지고 한번 크게 투기사업을 해서 열 값절만 만들어 일년 내에 그러면 이천만원 아유 이천만원이 생기면 굉장하겠네 하고 값지는 바로 눈앞에 이천만원의 현금이 노익이나 한 듯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본다 이천만원만 가지면 무엇은 못해 제길 한번 정치운동을 해볼까 정우의 민정당을 온통으로 손에 넣어서 그보다는 조선의 토지를 살까 아유 그 이천만원만 있으면야 아유 그걸 어떻게 다 써 한번 서울 안에 있는 기생을 모조리 불러놓고 아차 또 이런 비루한 생각 인완상 및 윤자작에 집을 사가지고 어여쁜 여학생 첩을 스물만 얻어서 값지는 이천만원이라는 생각에 일시적으로 과대 망상광이 된 모양으로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있을 때 점심쌍이 나와서 값지는 공상의 사슬을 끊었다 그러나 이천만원 덕분에 정선이 문제로 있던 괴로움은 훨씬 가벼워졌다 요시 금광을 해보자 그것도 자분이 드나 하고 금광을 해보리라는 생각은 깊이 갑진의 마음에 뿌리를 박았다 그러나 금광에는 자분이 안드는가 새것을 찾으려면 고생이 안되는가 누가 찾아 놓은 것을 하나 얻었으면 좋으련만은 좋은 것을 왜 내어 놓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금광도 쉬운 것 같지는 아니하였다 에이 귀찮아 하고 값지는 담배를 한 대 또 피어문다 담배를 피어문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었다 밥상을 물린 뒤에도 다시 생각을 계속하였으나 신통한 결론이 없었다 그는 에라 금년 고문에나 꼭 패스하자 하고 책상에서 작년에 부족하였던 형법 총론을 꺼내놓았다 우선 검사가 되어가지고 그래 그래 검사가 제일이다 하고 책을 떠들쳐 보았다 그러나 반년 이상이나 돌아보지 않던 책이라 그리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였다 역시 부잣집 딸한테 장가드는 것이 제일 속한 길이다 하고 책을 동댕이를 쳤다 그러나 이제는 신용도 다 잃어버리지를 아니하였나 그나 그뿐인가 숭인놈이 그 편지를 불살라버리지 아니하고 두었다 하면 언제 그것을 내 대고 간통고소를 핥는지 아나 글쎄 내가 미쳤지 그 편지를 왜 해 하고 갑지는 이를 갈았다 어디 술 먹으러 나 갈까 하고 갑지는 시계를 꺼내보았다 아직 오후 3시이다 아직 카페도 안 열었고 하고 갑지는 대단히 불쾌하였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